이게? 아 죽은거 같다 나 이거 이거 못 버텨 나 키스 자빠졌잖아 버티나 이거를? 버티나면 왔기도 한데? 아니? 이런 비인간적이 자 컴퓨터는 컴바만 게이밍견은 기가바이트 어로스입니다 어 이게 리븐이구나 멋있다 이거 몬스터에 있는건데 어우 나 순간 도란검탈 뻔 이게 몬스터 때릴때마다 25% 피해를 추가로 입히니까 W 키우고 공속이 빠르니까 이걸로 한게 낫지 않을까? 쉽이 아니라 슬립이라고요? 쉽 맞는데? 춤추는거 좀 볼까요? 한번 고르고 춤추는거 좀 볼까요? 한번 고르고 이걸 안봤네 그러고 허어어어 뭐야 존나 징그러 이런게 있었어? 헐 이빨 또 보여주나? 이빨은 한번 보여주고 안해요 이게 도발 헐 1번 컨트롤 1번 어 뭐 나왔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저거 어디서 봤지? 어 또 바뀌었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저거 렉사이드에서 봤나? 바뀌는게 아이콘? 꽃게 또 나왔다 피오라 칼싸움? 아 그걸 어디서 본거 같애 W 찍고 웃기 웃기는 평범할거 같애 펜시가서 돌려야지 안에서 쩍쏘면서 펑ф은 펑펑펑펑펑 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 패시북도 약 definite época 얘네가 리시를 그만하면서 좀 하는거 그만한다 이제 펑 됐어 수플레스는 필요 없겠죠? 바로 Q 찍어주고 씨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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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이게 정글링 될라나 이게 이거가지고 쓰읍 뭐 벌써? 야 잠깐 이거 벗고 빨리 미드셋 좀 먹어야 돼 아니 이렇게 빨리? 아 근데 피관리는 잘 된 것 같아요 나름 여기 사색의 한 대 맞추려고 어떡해 여기로 와 이 새끼야 진짜 살면서 처음으로 후원합니다 피같은 고맙지만 그래도 손님한테 후원해주고 싶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피같은 돈 고맙습니다 DPRM님 처음원 원래 항상 처음이 힘든거죠 두 번은 쉽더라구요 조원하려는건 아니구요 주지말란 것도 아니구요 감사합니다 펑 어 뭐야 패시브 쭉 쭉 쭉 쭉 쭉 쭉 모든 라인이 똥을 꾸찍꾸찍 싸기 시작하는구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이 또라이 새끼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나 라인 한 라인 한 번 배웠다 이 새끼들아 어? 아 물론 라인 똥사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였던거 같애 얘들아 나 벌써부터 갱을 그렇게 바래야되니 나한테? 전멸, 전멸 수플렉스라도 써줄까? 리븐이 다 쓴거 보니까 아마 얘들 전멸 썼을거 같아요 야 2레벨 뭐냐 하하 저거 3레벨은 대답같은데 나왔다 내꺼다 오케이 천원 찍합시다 빨간색깔로 갈까? 용사로 갑시다 마나가 많이 모자라 같진 않아 사실 근데 얘가 스킬이 많이 안써가지고 스쿨이 다 길어가지고 라인에서 마나를 막 쓰진 않아요 야 너 질텐데 임마오 아 SKTT1 이름 다 먹칠하네 얘네가 돌아버리겠네 아 너 집에 가 그냥 너 집에 가 빨리 아 뭐하냐 뭐하냐 아 큰일났네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패시바 터틀 누르면서 돌만 한데 패시바 터틀이니까 어 패시바 터틀이 잘 됐는데요? 키트 하나 안들었어 아니 또 뭐야 패시바 없는게 진짜 내가 지금 지는거다 아 진짜 죽을텐데 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아 이거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내가 질거 같애 케인이 역광 좀 잘한다 저거 뭐야 뭐 모은다 아 패시브 변신하는거 이게 패시브가 내게 위쪽에 있어가지고 저거 밑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 위험했다 저거 함유해줬네 제가 그래도 우리 케인님 아 게임상태 좀 좋진 않아요 나만좋아요 지금 통용 오케이 궁도 배웠다 벌써? 야 미드라이너가 오레벨인데 궁도 배웠다 궁도 또 집가야겠다 이게 다 맞나 얘네? 맞네 집갑시다 정글 어느정도 잘 도는데 우리도 생각보다? 나 되게 못돌줄 알았는데 야 백원만 더 있었는데 나온다 용사가 집에 가지말까? 이피 좀 있는데? 아 근데 어디가야될지 모르겠다 태밤 갈라 그랬는데 없네 어 패시브 큰선거 잘 돌아 보다 이게 이거봐 자주 돌아 아 진짜 야 다른데도 킬이 안나오는거냐? 돌았네 너무한데? 트롤새끼들이야 이게 타겟팅 안바끼네요 이게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5레벨인데 7레벨인데 그렇게 싸우니까 집에 가 집에 가 시간남대 아아 아아 정말 죽었지 뭐죠 기다려보자 한번 제이스가 탐밸수도 있거든요 안비네 깨비요 집 가다 말았네 아아 너무 멀 너무 느리다 수플렉스함 날리라 그랬는데 바로 요셈 저 스킰보니깐 게살버거 먹고신네 첫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치킨사장님 첫원원님 많네요 고맙습니다 흠흠흠 물론 내가 먹자 일단 레드도 먹어야되는데 갈 때 너무 많아 아 진짜 큰일났네 바삿노 가야되는데 얘네 너무 동쌌는데 궁이 뭐냐면은 궁을 쓰면 3초 동안 슬로우에요 그 3초 이내에 상대방 피가 25%를 까인다면은 걔 죽어요 무조건 이미 피가 25% 이하인에는 무조건 죽어요 맞으면 오 이긴다 이제 요어어어어어 잘해 하지만 물론 내꺼 일단 오 패치바 굉장히 센데요? 오 패치 한번 돌리면 당먹네 나중에 쿨도 많이 쭈는데 지금은 쿨이 좀 긴데 처음이라서 레벨이 좀 낮아서 잘 먹는데? 호호 잘 도는데? 가밍할래 패치바 모두 열망하리라 패치바 또 돌았어 이거봐 어 이런식으로 하면은 정글 잘 도네 이왕파 특성 그냥 전투혈광이야 궁굴 17초 이왕파 특성 케인 집에 가야될거같은데 진짜 너무 없는데 이왕파 또 돌았어? 이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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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와나 아까와가지고 목숨을 버리다니 멍성한 녀석 퐁 밀자 내가 밀어서 도와줄게 들어와 주말 들어와 이 새끼가 스프레스어어어 들어와 아하하하하하 이걸 들어와 들어와 주말 스프레스 바로 그냥 가는거요 또 아 이게 타워를 안 때리고 그냥 가까이 널 때려버려가지고 이게 1800원은 더 많다 아 솔렉도 궁돌었다 와 제이스 툴도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 템을 일단 쟤네가 제이스 탑도 제이스고 얘도 얘 지금 오레이디거든요 자이라 빼고 사실상 다 오레이디라서 인탑을 일단 올리고 방템을 더 올릴게요 여기서 양날 도끼를 먼저 올리는거보다는 그냥 방템을 올리는게 낫거 같아요 예를들면 얼건 얼심이 낫라나? 얼심이 낫겠다 음 얼심이 낫 얼건도 좋긴하겠는데 슬로우 있어서 어어 야속 과학 지리구요 어어 야속 과학 지리구요 쟤 안 뺀다 아 미친 슈플렉스 잘가고 평차! 아 평차 사거리 너무 짧아 평타! 수플렉스 평타! 기다려봐요 좀 오케이 평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투원 고마워요 이거 어디 안되있지? 나이스 하여우 답답해라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리븐도 쏜생각인데 이제 예쁠게 있어 레벨이 왜 이렇게 낮아 아 아 스킨 존나 아까워 호호호호호호호 저런 애 만들라고 저런 애 쓰라고 맞는 스킨이 아닐 텐데 아지나 저것 오오오오오오오오 IP와아 보지 맙시다 그럼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아요 못하면 리폿이에요 리폿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게 아닌데 뭐래 이거 내꺼야 내꺼야 잉마 또 이제 나 리프 달라고 해달라는거 아냐 이거 수포나 남았는데 저 오른쪽만 갔었대 역시나 수플렉스! 어 뭐야 어 들어오네 이거를? 들어오면 감사하죠 그걸 위로 올라오시면 개한테 맞고요 들어와주시네 그럼 판정 뭐죠? 2에 맞추면서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 분명 맞았던거 같은데 안 맞을 수가 없는 각 아니었나? 안 맞을 수가 없는 각이었던거 같은데 100원 아휴 다른 라인 다 터졌느냐 어떻게 된게 나 지금 6필인데 일단 얼씸을 사보자 아직 아직 민병대도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아직 20분 안됐구나 아휴 큰일났다 다음 냥냥도끼 이제 올리자 아휴 조용히 좀 해봐 이거 뭐야 이거 예스 플리즈 0킬 6데스 와 극혐 0킬 6데스 서렌 좀요 다소 슬로우 3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방금 제가 땡길려고 했던게 아니라 그냥 슬로우 때문에 아 내가 탑을 비우면 탑이 밀리고 바텀 비우면 바텀 밀밀리고 미드 비우면 미드가 밀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쟤 욕먹는다 우르랑 우르랑 체험판이라고 해야하나 그냥 우르랑 잘 크면 이 정도입니다 라는 정도 지금 너무 답이 없는데 패시브 자주 넣는다 이제 정글 하나 먹을 때가 나오네요 이제 오 이렇게 와우 야 이거 뭐 또 돌아 바로 돌아 뭐야 진짜 이거 안 먹었어? 아까 이거 먹은 줄 알았는데 우르랑 그냥 집간다 먹자 그냥 집갔어 그냥 봐도 그냥 먹자 어? 아 집 안갔네 미드타 어디있지 열정이 있네 스폴렛 아 이거 안 땡겨지지 이거 망했다 이거 아 죽겠다 아 Sergio 아 도미아 써가 밀고 있고 흐으음 하으음 이게 뭐야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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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으으! 라지 가자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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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급격인데 얘네? 궁굴 떠돌았다 근데 아 이러면 쿨가네 했는데 오버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양들 두께도 가서 둘 다 20%구나 쎄니까 지금 쟤 뭐하냐 여기서? 쟤 가만히 있는데? 소플렉스 각이니까 덤빌라나봐요 덤빌라나봐요 잘가 가르르르르륵 으하하하하하 야쏘 햄버거 팝니다 야쏘 닭대가리 패티 와 우리팀이 더 닭대가리였다 답이 없는데 쟤네 구제가 불능인데네요 와 죽었죠? 림 죽었어요 답이 없다 7킬용 됐슴덧 8레벨 뭐야 앞으로 와 저기서 오 뒤로와 차라리 뒤로와 스펄릭서 아이고! 아이고! 너무 짧다. 조금만 1cm만 길었어도 최고일텐데 아깝다 아슬아슬하게 안닿을 때 너무 많다 라인 클리어는 빠르네요 그래도 얼마냐? 1350원? 음 최대한 아 펫슈 진짜 빨리 돈다 이제. 그냥 정글를 하다 먹을 때마다 돋네요 그러는 애들이 아까 내 레드 неделя 참재를 했더니 세상에 이제 또 뭐야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우리 병으로 와딩 안되있어서 불안하다 약속도 다터미네 드레이븐 만 잡으면 되는데 드레이븐이 근데 피가 25% 이해로 깔 것 같지가 않아요 오케이 또 죽었다 저거 뭐야 이거 아 못 싸워 야 여길 10됐으면 큰일 났다 뭐냐 이렇게 이거 나와요 빨리 머리채 하고있다 머리채 소슬렉스 아 일로와 야 죽었어 너 일로와 내꺼야 쓰르륵 양날 도끼에다가 다음팀 여기서 이거합시다 스테라 킬 따르다가 뭐라는거야 지금 와 이거 또 뭐지 경이로운데 우루고 장점 피 25% 이상 25% 미만인 애들은 무조건 맥킬을 먹을 수 있다 공 맞췄으면 아 무척같은데 쿨러가 보자 도망간에 잡을 수 없어 맨날 빠르죠 어 어 아 아 아 자 한번 끊어야 돼 진짜 리얼 잡았다 아 아니다 얼망 근데 방금 전에 얼망이 안 닿았을걸이에요 거리가 거리가 얼망 더할 거리가 아니었어 아휴 진짜 다 따인다 모든 라인이 야 20대 30대 내가 11킬이야 11킬 이 어시야 야 타워 세빙이네 이거 환불받아도 되겠네 완전 세거네 아 들어오나 이거를 아 조졌다 아 아 이제 처음 죽었다 아 이거 궁에 안맞고 이것도 안맞았어 다 안맞았어 망해따리 스킬 다 빗나갔어 케인 막큰거라구여 이 칠킬로 있네요 ㅋㅋㅋㅋㅋㅋ 케인이 잘 컸는데요 Informationen 아 왜 KTVK 말씀하시는 건가? 와 뭐야 와ierz 와 미니언 때린다 하하핰 uso 라igent파는 진거같다 이거 잘했는데 아깝다 그죠? 애들이 이렁도로 따지면 좀 힘든가봐요 야 그 밀면 어떡하냐 그거를 나 더블 탔는데 일로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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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개쩐다 근데 얘 아이 뭐 패시브 도대체 딜이 왜 세지 이게? 패시브 딜이 말도 안 되네 그냥 평타 딜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 사실? 패시브 딜이 미쳤는데? 터져버려요 애들이 드리브는 사실 내가 붙기만 하면 이기는데 붙지 못해서 이겨 지는 거야 드리브는 내가 붙으면 이겨 아 충격 없는게 아쉽다 공쿨 빙은 것도 아닌데 사실 쓸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써야될거지 어 이거 오네? 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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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라 수플렉스 야 너 왔어? 야 너 왔어? 야 왔어? 펑! 패시브 데미지 펑! 오케이 너 어딨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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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나와 펑이요 이 새끼야 야 바론가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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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폰 있으나 마나 11킬 13데스라서 필요없어 빨리 와 씨앗기들아 패시브 쿨 짧으니까 계속 돌리면서 먹으면 돼요 아씨 안되겠다 이거 빼자 애들 온다 케인 또 왜 죽었는지 아재 펑 펑 음 이 새끼 너무 짧아요 이게 맞으면 진짜 개사기인데 맞으면은 진짜 사망대 도망 옴삭담삭 못하는데 이게 막기가 너무 힘들다 까시가 못가자 어디냐 이 새끼 미니한테 죽었냐 미니한테 죽었냐 여기 싼거 죽어 보이죠 뭐야 이거 아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 아아 펑스만 오로운 이동기를 뒤지고 스플렉소 클로 Root 아 안맞았다 트리풀킬 아니!!! 와 와 와 들어와 들어와 두발 들어와 들어와 이 새꺄 들어와 걸어왔지!!! 새끼들아 제발 두발로 걸어냐들아 아니 너는 미국이키는... 왜 이렇게 못해 왜구렇게 네 발로 그래 자꾸 2천원 더이상 세지지다 저거 나오면 더이상 킬척이 와있다고요 아이고 저거는 이 새꺄는 코어템을 한 개 쌀다 빨았다 쌀다 빨았다 뭐 카드 돌려맞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와 답 없네 쟤 다 팔고 저거 하나 샀어 이런 애가 자꾸 잔나 리포트 해달래 잔나 개 열심히 하는데 어우 불쌍하다 저런 스키를 서포팅해야 되다니 불쌍하다 전판대 상대를 안 이러냈는데 저기만 내 불러먹을라는거 아니지 미포야 아 먹현내미 2천원 위에 야 타워가 밀린게 탑하나 끝이야 고이트롤에 내 스키죠 저런거 정작 안먹나? 이거 pb 서브 관리좀 빡세게 하는걸로 아는데 고이트롤은 바로 그냥 pb 서브 못하게 하는걸로 아는데 정작 본인은 여섯 발로 걷는다 그거 인정 안 되겠다 이거 궁쿨이 며초 안되네 진짜 짧네 그냥 궁 써버리네 스폴라이크 수 평타 미지 지고 막템 저거 저 정글템 팔고 죽음의 무도가면 되겠다 딱히 했다 평타 탑 맞겠지 케인이? 벌써 쓸려나? 아 몰라 아 안가 나 안가 어 막았다 막았다 진토 왜 죽었어? 누구야? 죽은거 같은데 다 죽어있다 바론가 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거까지 하면 이거 빼자 또 볼숨이 가만있다고 움직여버리는데 이거 좀 무섭다 갑자기 안무빙쳐버려 리메이크 오르고 롤챔스 나오면 클템 김동준 아아 드르르르르 아하하하 드르르르르르르르 우리나라 해설진이 참 효과만 잘 넣어주잖아요 자 가시가본 나오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 다음에 이거 팔고 죽음의 무도가면 딱이겠다 죽음의 무도 얼마지? 공격력에서 3500원에 팔면 1800원 팔아볼까 한번? 아 이게 아닌데 또 안되죠 300원 모자랐네요 으으음 울렸다 얘는 뭐 미폰었는데 죽어 한건 없어 문제는 근데 드라이븐이 킬을 자꾸 처먹어서 돈을 자꾸 모으는구나 아 얘가 맞네 넘어져라 쓴거 아닌데 아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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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플렉스 평타 돼지닿는다 이거 돼지가 평타 오케이 열매 그거 좋아요 뒤에 케이노죠 애들 지금 나만 못죽여 아예 실제 이끼롱 수플렉스 비지세이온 뒤제이스 어 잡았다 어 뭐야 이거 플렉스 비지세이온 또 마무리 또 메모리 시켰어요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시켜서 빠르게 모르고 왔다 뻑 진짜 말이 안되지 않냐 이런 애들 데리고 지금 지고있다는게 말이 안되지 지금 22킬이야 나도 왔다 뻑이다 정말 친구야 자 풀템 네 거기서 강해질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돼지 드래곤 아 쟤네가 두개 먹었구나 바로 먹을까 했는데 지금 정충가적으로 문제는 이제 자이라야 자이라가 AP듈이 좀 쎄거든요 먹지마 이새끼 이거 아 이거 처음 먹은거 같아 오늘 아 이거 처음 먹은거 같아 오늘 아냐 빼 빼 빼 빼 빼 아 쟤네 죽으라고 오늘 이게 필요없어 됐다 게임 이기겠는데? 드래곤이 안보이네 아 이쪽있다 나왔다 또 나왔다 아아 드레이브를 잡아야되는데 밀자 드레이브를 못막아요 이거 라인클리어 훅 달려서 이거 잔나가 실드만 잘 걸어줘 나 공격량 많이 증가하고 실드가 자꾸 역광광 시켜가지고 괜찮네 빼자 이제 빼자 이제 빼자 여기 있어보자 우리 한번 일로와봐 일로 잔나 일로와봐 이거 하다리 있을거 같애 오면 아아 적어서 그랬네 한번더 수폴라이프 수폴라이프 단지럭후륨 광주제운운 또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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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피가 안따로 미친 하하핳핳하핳하하하하핳 아 그냥 미드 밀자 그냥 미드 밀자 이거 그냥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이거 그냥 역전날 미퍼 저 쓰레기야 저거 미퍼 없는거 아니 둘이 있는거 사실 애랑나랑 피가 안달아 이거 딜이 말도 안되겠는데? 또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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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난리났다 지금 I just be like 병인저거 일로와, 친구야 의심말고 아씨 이제 저 죽었다 아 못밀겠는데? 나갔다 체인이랑 이거 한번 빌고 빼자 저 안좋은데 아 나 안들어 그냥 순순히 보내줘 나 영양 먹고 올게 친구들아 얘네 바론 갈거 같은데 바론 안가나? 안가는거 같은데? 레드 먹자 내꺼야 미포 왜 저러는데 이거? 이거 일반게임있네 고이트롤라고 난리지게 가자 우리 지금 누가 없지? 리븐이 없네 좀 나오네요 근데 음 우루고 나 지금 떡밥치고 있어 와봐 다왔다 도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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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야써 뭐하냐 쟤 아래로 걸어가야지 도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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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플렉스 안되는거 알잖아 친구야 하하하하하하 끝까지 저러네 아 근데 게임 진짜 안 끝난다 얘네 아 이거 가자 아 탑 CS봐 미포가 탑 먹어주면 좋을텐데 참 이거 쓸잘데 없어서 가시가보 데미지 900데미지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 어 미포 먹어준다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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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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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둘 다 가네 집에 아 우리 쓸모가 없어 우리 지금 쓸모가 아예 없는 수준이야 야 이게 뭐 편전이 왜이래 아 죽었다 이거 아아 자이라 딜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마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마방이 지금 53이야 아예 없어 큰일난거 같다 게임 끝났다 여기서 이제 아 죽으니까 잡텔프 탄다 여기다가 사실 나 잔나 혼자거든요 이거 믿고 없는 수준이거든 그래도 타워 딜마저 안될텐데 3800인데 팔게 없다 그죠? 신발 팔면 아닌 이건 좀 여보 같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 낫다 여기까지가 끝인가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짠 와 돈나 약하다 와 미쳤다 진짜 이런 새끼들이 우리 팀이라고 역겹다 아 소린 치자 그냥 애들 힘들다 나 죽기만큼 죽였어 사실 나 이제 사실 더 강해지고 같지도 않고 이제 충분히 강한거 같대 소린 치자 오래한거 같은데 안치네 아 잘못 눌렀다 딴거 다시 먹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래이븐 에헤 진짜 하하핳 야 이게 사람이 킬 됐습니까 정말 이게? 아 죽은 것 같다 이거 이거 못 버텨다 피스 다 빠졌잖아 버티나 이거를? 버티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하하하하하하 이런 비인간적 이수가 이래도 져요 근데 아 저 못잡겠다 열매 타지 다시 한번 빨아주고 야 추노왕 리블이 못잡냐 저거? 다 왔다 스턴 평타 공 공 있었니? 오케이 아 진짜 비인간적이다 진짜 얘네 진짜 비인간적이야 나 이런 킬 때 본적이 없어 살면서 어 어디였어 미포 어디였어 아 버렀잖아 도망가겠다 미포 쟤 자이라 제일 아파 이제 쟤 제일 맘만했다는데 그렇게 레드먹으러 간다 아이 뺏어야되네 아 못 뺏겠다 쟤도 킬 좀 나오더라 사실 드레이빔플 안 무서워요 이게 아 자꾸 밀리네 아깝다 하고 있었는데 밀리네 쟤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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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얘들아 밀자 끝내자 이제 쟤네 두명 아 금방 살아나네 으흥? 개 반대 저거 개 12반대 와 빌 세다 근데 죽었죠 근데 빌 세게나 밀자 아 이게 끝이야 다른 라인 턬 하나 안 밀어놔가지고 개 터진 개 처맞는다 이제 뒤져 터져 즗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공포 걸려주, 주고, 플렉스 아, 드리블 다 죽인다, 죽였다 아, 죽었, 죽었어. 드리블 다 죽였어 아, 서리차 얘들아 너희 진짜 너무 비인간적이야 정말 진짜 진심으로. 너네 사람이 아니야 어허헣허허헣허헣 너네 노 휴먼이야 정말 너무 힘들어 소린치자 얘들아 진짜 노 휴먼이다 노 휴먼 아 좀 만족해요 근데 사실 이정도면 존나잘한거거든요 이런 킬에서 살면서 해본적 없는거 같아요 케인이 훈수를 둬요? 대단하다 진짜 게임 우리팀 케인 말하는건가? 아 얘네는 숯과 마늘을 동골에서 200년 정도 써먹어도 안되요 200년이 뭐야 숯과 마늘 무만 리필해도 안될거같아 단나 죽었다 숯 맞췄으면 살았는데 리븐도 좋은거 같은데? 질거같은데 저거? 어 졌다 케인도 죽었어 막지말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시다 지겹네요 여깄게 어딨냐? 여기다 흐으으으으아아하 흐으으으으아아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오오오우우오! 부음 야 외국이 더 심하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심한데? 아잔나 주자 잔나 정신적 끝내준다 아아 상과 맨탈을 끝내줍니다 그래도 야 진짜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런 팀원을 끼고도 질까. 게임을 이겨본 적은 있을까? 저런 애들은? 너무 심하다. 딜량이요. 딜량 봅시다. 이게 PB 썰어 룬이 좀 긴데 나오긴 나오더라구요. 잔나 열심히 했어요. 잔나는 전판에 상무님 감사합니다. 전판에는 제 상대방 제 만라인으로 오르고 오셨거든요. 저 잔나가. 제가 처음 라인으로 심지어 졌어요. 일단은 S플러스를 받았구요. 못 받을 수가 없겠죠. 36킬 4대 16 오시면 48킬에 관여했어요. 야 66대 66이야? 왜 안걸리는데? 아니네. 뭐야? 매튜스가 다... 아 이거 얘네 처형당했구나. 왜 64, 66, 66, 66가 있는데 우리 팀이 두 번 처형당했나봐요. 어마어마시하네요. 와아아아아아... 드레이븐보다 높아. 드레이븐 68,000. 나 69,000. 물음표 물음표 감사합니다. 야 병아리야. 너희 엄마 맛있더라. 너무 많이 봤어. 감사합니다. 딜량이 더 중요해요. 너희 엄마보다. 정말 대단하네요.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는 여기서 녹화를 끄겠습니다. 다들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